히힛 히힛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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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송해요 한 번만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간식이나 커피를 쏘는게 당해졌어요 진우야! 꼴등이야! 왜 아니 10분 안이라며! 아니 10분 안에 그래도 가장 늦게 웃는 사람이 꼴찌 눈치 게임이었어 그러면 팀을 정하기 전에 벌칙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하자 다음 촬영 때 고잉 쌩둥 촬영 때 밥차, 분식차, 커피차 한 번에 다 보내기 그러면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스태프들과 같이 다 밥차는 빼고 커피차랑 간식차 그 대신 진짜 풀코스로 제대로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릴게요 아니면 진짜 아예 빕스 같은 거 출장 불러버릴까? 너 어디 담당 가능하겠어? 아니 여섯 명이니까 우리 베풀면서 살자고 그거는 그럼 다음 주 네가 그냥 빕스 그 코스 그건 네가 써 그냥 우리가 커피차랑 간식할 테니까 그래 커피차 앤 간식차 어쨌든 저 팀 짓으면 되죠? 두 분이 짝지어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팀이 전부야 나랑 같은 팀이 되게 싫은 사람으로 짝지는 거야 어 그렇지 나는 오히려 줘 나는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짝을 짓고 가위바위보 가서 이긴 팀 둘 팀 하자 쭉부터 갈게 안 내리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긴 팀 진 팀 가위바위보 포 이긴 팀 졌다 졌다 우리 진짜 어떡하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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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졌어 죄송해요 한 번만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안식이나 커피를 쏘는 게 정해졌어요 이미 그래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고마 고마 그렇게 할래? 센서를 두 명 가위바위보 해서 뽑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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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잖아요 빌런스가 빌런스가 정말 아 빌런스가 거기 끝났죠 빌런스가 끝났어요 진짜 야 우리 정말 못할 거 같아? 어 못할 거 같아 진짜 이거 솔직히 나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아니 들어봐 여기서 가장 주도하는 사람이 난데 남은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디노야 너랑 민기랑 짜 가위바위보 해서 뽑아 근데 나랑 그래 브레인이야 브레인 아니 그럼 나랑 디노랑 해도 돼? 그래 나랑 디노야 그래 이게 맞다 야 너랑 디노하는 게 맞다 아니 먼진 모르겠지만 이 형이랑 하면 승부욕이 생긴다고 저는 저는 단체에서 도움은 안 돼도 협력적인 자세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협력적인 자세 저 협력적인 자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아가 멤버냐? 안 되면 징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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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좋아해요 받은 게 왜 이래 야 받은 게 잠깐만 숨소리가 안 들렸어 방금 아니 어필 받을게 어필? 어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뽑지 말하세요 디노야 네가 싫은 게 아니야 어 너가 지금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그래 빨리 빨리 왜 말했어 하마디 있으면 안 뽑았잖아 자 민규 자 승관이는 재밌게 하겠지 재밌게 유민아 어려워 볼게 축구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어째서 첫 번째는 정한이 형을 뽑아야 돼 아 윤정아 고유명사처럼 이게 기능캐가 있어야지 안 되면 징고 가위바위보 나이스 배신하지 않는 조건에서 에스쿱스 배신하지 마 우리끼리 배신하면 안 돼 나는 우리끼리 배신 안 해 너 배신하잖아 너 나 배신하잖아 나 배신하잖아 나 배신하잖아 야 너 이렇게 되면 약간 아까랑 밸런스 달라진 게 없지 않아? 너만 한 거지 아니야 민규야 네가 있음으로써 밸런스 괜찮아졌어 지금 누굴 뽑냐에 따라 답하지 디에잇 오케이 열심히 하면 돼 안 되면 진 거 얘 또 묶이죠 아닌가요? 진해요 아 이거 재밌네 아 이거 다들 지금 눈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버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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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눈만 세는데 나 몸을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 협력적인 자세 그 협력적인 자세에 모범을 보여주는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력적인 자세에 모범을 보여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뛰어난 게 있습니다 협력이란 모두가 손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분 슈아 씨 한번 볼게요 슈아 씨 뭐 없나요?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매력이 있는데? 슈아 오케이 이게 매력이 있는데? 훈육이란 가위 바위 보 아! 오지 아 찍어 오지 오지 괜찮아 괜찮아 나 나쁘지 않아 여기서부터 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죠 누군가의 더 마음 뒤에 뻘치면 하는데 문준이 안 보여 난 비논리죠 제가 지 논리가 없으면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호시 하자 호시 하자 호시 미안해 미안해 도겸아 이번에 뽑힐 거야 기다려 와이티 한번 보여줄게 와이티 한번 보여줄게 렛츠고 렛츠고 안 되는지 너 나이 가위 포 나이 가위 포 아 아 이제 어떡해 현명을 위해서 도성모와 모두 움직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현명을 위해서 우리 쥬니 갈게 쥬니 쥬니 현명이야 야 뭐야 너 왜 이렇게 싫어해 너 왜 이렇게 싫어해 싫어하지 않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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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네 다치지 않기로 해요 승관 씨 제발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원우 형 어떤 역할이죠? 네 감옥 앞에서 제가 이제 물도 나눠 드릴 거고요 물도 나눠 드릴 거고 뭐 쿠키 보조배터리까지 그리고 뭐 잘하면 가끔씩 힌트를 줄 수도 약간 하프타이머 같은 느낌이네요 아 주간 시간 주간 시간 너무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니들 그래서 팀명 뭔데요? 니들 그래서 팀명 뭔데요? 정했어? 팀명 정했어요? 니들 그래서 팀명 뭔데요? 니들 뭔데요? 핫한 패키지들이 모였기 때문에 네네 오늘 이 팀으로서 네 이 게임을 아예 통소리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무슨 We are 핫팩 핫팩 핫팩? 하자 시작 We are We are We are 뭐? 아니요 아니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아니요 들어갑니다 We are Not NOLLY 뭐 뭐 Not NOLLY Not NOLLY 우리는 논리가 없다 한국어로 이제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니요 이 사람아 비논리적인 사람은 개념이 없는 겁니까? 네 되니까 들어가요 자 가시죠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물속까지 코인인 다 같이 집단으로 가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우리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단체막을 하면 안 되자 그래 그래 그래서 사진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숨을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 숨겨놓고 걔한테 사진 계속 다 보는 중인데 그치 그치 뭐 그래도 되지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쟤는 여기까지 생각 못 했겠지? 단톡방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단톡방은 생각할 수 있지 민규 정도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아까 전에 돌아다니면서 튜브 같은 거 엄청 크게 쌓여있는 게 있었거든 그럼 들어갈게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갈게 너 거기 들어가 있어 내가 들어갈게 어 너가 티포인트다 호시 형 잘 숨잖아 마우스 마우스 호시가 진짜 잘 숨어 야 그럼 내가 어디 하나 숨어 있을 테니까 다 나한테 먼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다운받고 있을 거야 다운받아 계속 다운받아 계속 아 아 그런 거 어딨어요? 우리 막걸로 어딨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아니 갑자기 위버스에서 위버 위버스로도 또 해 위버스로 그래서 팬은 이게 뭐냐고 이거 뭐지? 위버스에 올려 아 오랜만에 몸이랑 두뇌랑 같이 쓰려니까 힘드네 쟤네 뭔가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해놨을 거 같아 김민규는 일단 잔깨랑 뭐 그런 거는 최고라서 여기다가 물티슈? 어 그냥 여기다 두려고 그래 여기 물티슈 여기가 딱 좋아 일단 내가 아까 저 스피커 위를 한 번 보고 왔거든 저기 스피커 잘 숨기고 나 화장실 다 줄게 그냥 끝났어 스피커 뺏으면 어색하려나? 어디 있니 스피커가? 저기 나 가서 봐줄게 다이빙을 할 만한데 저기다 아 잠깐만 다이빙 금지를 하려면 좀 낮은 데여야 되잖아 아 여긴데 무조건 여긴데 약간 위장선인가? 아 이거는 진짜 티 많이 난다 얘가 너무 깨끗해 그렇지? 어 얘가 너무 깨끗해 그러면 신형이야 아 이거 제발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알고 그랬겠니? 아니 이걸 건드려야 돼 그거를? 내가 할 때 소리 안 났는데 왜 나는 이거 누르면 나는 건가? 아니 안 누르면 되잖아 그냥 아니 나 약간 이 생각도 했단 말이지 이렇게 아 야 자연스러워 차라리 대놓고 있어 좀 더 안 보이게 아니 안 보이면 조금 더 티 나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예 어어 차라리 차라리 어어어 잠깐만 이걸 차라리 이쪽에 넣는 게 낫나? 어 잠깐만 좀 어울리지 않아? 아 이건 너무 어울리긴 해 워터파크랑 뜬금 없는데 어울려 와 티가 나긴 한다 이게 뭘 둬도 사실 티가 나긴 해 우리가 알아서 그런지 우리가 알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해 우지 형 어허 형 이런데 어때? 아 약간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 야 이거 안 들어가야 된다 아 근데 이게 좀 티 나긴 한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런 거 좋다 우지 형 했어? 어? 했어? 헤이크 헤이크 어 내 건 했어 빨리 어디다 했어? 아 그냥 마마하게 왜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거기 근처에서 잡아야 돼 에 여기 있었던 거야 아니 이거 안 보여요 이거는 이건 사이즈도 나름 됐노에 야 이거 나름이 안 돼 그냥 이게 안 보여 이건 그냥 여기는 돼요? 여기 보이잖아요 야 명호야 아 이게 됐어 야 이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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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하나 같아 아 우지 형 열심히 헤이크 치는 거 같아 약간 애매하게 이걸 낚이진 않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 좋았다 이거 좋다 이거 헷갈리기 좋다 되게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좀 못 숨긴 느낌 못 숨긴 느낌 됐다 우리 가자 이제 어 왜 여기서 더 열심히 움직일 게 없다 아 진짜 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나름 너무 만족한 그니까 괜찮은데? 아 그렇네 어우 아 형님 아 형님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마음껏 찾아보세요 마음껏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야 일단 찍어 일단 있는 대로 찍어 그냥 일단 찍어 혹시 물이나 과자 필요하시면 얘기해주세요 네 네 야 거기 둘러봅시다 어떻게 찍어 내가 여기 한 번 둘러볼게요 야 이런 풀 한 번 잘 봐봐 준아 뭐? 풀 여기? 여기 없는 거 같아 아무도 없어 여기 근데 숨어있는 데 있어 지금 문제는? 어 잠깐만 이런 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고 맞지? 맞지?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게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 너무 무서워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와 이것도 없었던 거 같은데? 형 여기 있었고 어 이거 없었는데? 그 다음에? 와 이것도 없었던 거 같은데? 애매한 게 없는데? 숨겨놓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티난 곳에 낫겠지 형 형 의심하는 거 있어요? 어 나 뭐 이런 이런 휴지통도 좀 이상하고 아 나는 일단 찍어놓을게 다들 열심히 찾으니 뿌듯하구만 이 선풍기가 있을 리가 없어 야 이 선풍기가 왜 있을까? 그거 아까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 일단 찍어 야 이제 숨어 숨어? 이제 숨어야 돼 이제 숨어야 돼? 이제 어 도망가 출격해볼까? 그럴까? 레이더 배를 어떻게 울리는지 맞추기 할래? 어떻게 울릴 거 같아? 피디디디디디디 오케이 고고 sino 오이 구사자 오이 어떻게 사진을 잘 찍고 계실까? 마음껏 찾아보세요 우리 나왔다 참아는 여유롭구만 이건가? 아 이거 저건가? 많이 헷갈리죠? 아유 정신이 없제 뒤 있지 않을 것이여 저기 카메라 한 데가 있어 카메라가 왜 있을까? 지금 내가 글로 갈 것이예요 나는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잘 숨었다 야 누가 있을 거야? 아니 조금만 이렇게 클렌즈 좀 같이 하자니까 우리 세 명으로는 좀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냐? 야! 저기 있다 뭐? 저기 있는데 야 잡아서 뭐해 죄송했잖아 저기 바누나 어? 너 밑에서 한 번 있어볼래? 내가 위에서 한 번 쫓아낼게 오케이 오케이 한 저 뭐 미끄럼틀 쯤에 한 명씩 좀 있지 않을까? 야! 미끄럼틀 쯤에 있어 미끄럼틀! 야! 미끄럼틀 쯤에 있어 미끄럼틀! 야! 미끄럼틀 쯤에 있어 미끄럼틀! 미끄럼틀 쯤에 있어 아아! 아아! 야아! 와, 미쳤어. 빨리 가, 아니야, 이미 됐어. 나 데리고 가야 돼. 나 데리고 가야 돼, 나 데리고 가야 돼. 한 번 가! 나 데리고 가야 돼. 우리 잡자, 우리도 그냥. 아니야 아직 냅둬 냅둬 지금 잡았자 소용없어 오호 제일 빨라 아주 빨라 아 나의 병사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구만 이 느낌이야 ENFJ? 이거지 잡았다 그 버논이 형 자 그 편 잡았어 너무 애쓰지 말게 감옥으로 집어넣어 빨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사진 좀 찍었어? 안 찍었어 뭐 숨겼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얘네 한 명 위 땡 땡 좀 묶여도 아직 아 10초 10초 이거 당했네 좀 얇하게 하네 얇하게 해서 나를 알겠어 가자 아 안 잡힌 거였구나 안 잡혔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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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 바로 못 잡아 너 데리고 가야 돼 바보야 누굴 데려가? 콥스 형 내가 안 잡았어 콥스 형 이거 뭐야 아니야 10초 아직 안 됐어 아까 지냈잖아 10초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가는 거 아니 자꾸 있으면 안 되지 1 2 3 야 문준이 잡아 여기 있어 야 여기서 가 1 대 1 1 대 1 경험인데 야 근데 야 너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겨 그치? 내가 꺼내주구나 하니까 저기 부순관에 있어 그치 야 맞아 속이야 지금 부순관은 맞아 너 잡아 말어 어떻게 가? 잡아봐로 몸 좀 풀어봐 출발이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어이! 무슨 골! 잘 지냈나? 어이! 무슨 골! 어이! 초심해! 무슨 골! 어이! 초심해! 무슨 골! 우리 안 잡혀!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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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그냥 걷다가 잡았네 순간 없는 거 맞아? 한 번 안 보이던가? 카메라가 여기가 이거 초심 안 봐 뭐의 순간아 거기서 터치기 잡았어 몰라 나 야 거기 잡아봐 거기 잡아봐 아 이거 많이 잡히네 어떻게 아까는 졌는데 지금은 이길 수 있겠어? 아 첫 판부터 2등원 잡히다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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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뭔가 이거 사진 찍었어? 땡! 땡!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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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재밌다 뭐 좀 찾았어? 뭐 없어 우리 지금 물이 올 데도 없고 자 얀면 더 왔습니다이 뭐야 거기 앉아 있어 나 물 안에 주면 안 될까요? 다현이 하트 한 번이요 어? 나 그냥 가져왔는데 또 누구 있더라? 저기 팀에 없어 다 끝났어 받아 봤어? 아닌가? 호시 형 호시 가자 누구 남았어? 호시 형 밖에 안 남았어 권순이 형? 얘 잘 숨거든 혼자서 분량으로 막 브이로그 찍고 있을게요 근데 진짜 호시 어딨어?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네 야 이거 한 명 건진 건 다행이야 호시 형 나이스 우리 작전 성공해 역시 숨바꼭질 에이스 미끄럼틀 미끄럼틀 손키는 잘 숨었는데 사진이 잘 숨었나버리네 여기가 편해 보이죠? 미끄럼틀 중간 딱 중간 오 잘 숨었네 나이스 야 잘한다 에이스야 진짜 잘 숨었다 아 이게 잡는 게 너무 쉽다 잡히기가 너무 일찍 잡힌다 이따 봐 블루팀 내가 볼 때 여기서 안 걸리는 건 한두 명이야 맞아 왜냐하면 이게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 엘리베이터래 미끄럼틀 안 들어가 봤지 우리가 귀찮아서 아예 사진 공유가 안 된다는 거지? 살아있을 때도 아 안 될 거 자세 찍은 거 자세 찍은 거 아예 공유가 안 되는 거지 아 진짜 에어드롭 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응 의심이 계속 되긴 하는데 검사 안 친다니까 믿어야지 PD님을 나 근데 우리 팀 너무 좋아 누구 하나 진짜 억지가 없어서 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너 어느 팀에 있었던 거야? 억지 부렸던 누구야? 이거 누가 방송 보면서 참 체포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 왔다 왔다 저기 에어드롭 떴는데 방금 얘 원래 없었거든? 근데 그걸 옮겨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긴 했었어 그런 베스트랑 그런 것도 아 구명조끼와 출근 아니에요? 아 형 나 이거 이거 안 보냈다 아니래 뭔데? 이거? 어 아니 근데 이게 워터파크가 올바른 물건이야? 휴지통이? 근데 안 어울리지도 않지 아닌가? 아 그래? 오케이 저희 그냥 골랐습니다 하트로 해놨어요 일단 소화기 소화기 그다음에 오리발 오리발 구명조끼 아니라고 했는데 구명조끼 일단 할게요 이거 휴지통 여기 중에서 뭐 할래? 의자는 있었어 이거 고무장갑 고무장갑 잠깐만요 좀 준비를 해야겠어 그냥 딱 하나 툭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안에 들어가게? 이거 해볼까? 너라면 가능할 수도 너 진짜 오늘 방송 재밌구나? 열심히 한다 너 저 정도면 디에잇이 형 진짜 재밌게 하는 거야 내가 써줄게 내가 쓰여줄게 야 가능할지도? 야 들어가 우와 야야야야야 야 침 같아 이게 쟤네 야 야 너 이거다 이거 해볼게 이거 해볼게 어디 밑에 야 조슈아 일로와 거기에 들어 어 그냥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형 몇 개 넣을까 여기? 아닌가? 너무 티나? 아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누르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형 이거 숨긴 거를 넣어둔 거잖아 아 너무 유키다 유키다인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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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어 거기에 넣는 게 신이 나지 않았어? 여기를 너 아까 찾을 때 여기 왔어? 그냥 나도 안 왔어 나도 안 왔어 나도 안 왔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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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자연스럽다 아 우와 나 이거 뭐라고 좋아? 이 정도 되죠? 형 카메라 앵글 하나 바꿔볼래? 어 좋지 아 맞다 이런 이런 것들도 좀 바꿔놔야 돼 좀 당황할 수 있게 다 엎어버릴까? 야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아 해야지 해야지 수영이 수영 뽑기 잘한 것 같아 재밌게 하네 열심히 하잖아 수영이 근데 여기 형 AP 나누면 진짜 힘들겠다 그러게 약간 마우스버스터즈 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 가자 렛츠고 어서 오세요 네 파이팅 바쁘시네요 다들 쓰레기는 아니겠지 피곤니까 다 찍어야겠다 이거 아까 있었냐? 제가 먹은 것들인데 아 이거 진짜 쓰레기통인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아 이거 다 숨겨놨구나 헷갈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몰라 일단 찍어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소고소고소고소고 발견 소고발견 이거는 100%다 속은 100% 민경은 다 봤어? 야 뭐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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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귀여워 와 이거 진짜 못찾겠다 어? 와 이것은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아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찍었어? 나 좀 찍었어! 뭐래? 뭐래? 숨겨야 돼? 아 어떡하지 숨어야 돼 숨어야 되는데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아 여기 있지 마세요 한 명이 가요 한 명이 가요 한 명이 가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인내 한 명 보였다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니 근데 설마 여기 근처에 있다가 잡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누구야? 꼭 분명히 김민규 같은 애걸? 누군지 못 보지도 못했는데 누구야? 민규 맞잖아 꼭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아 우리 디노 잡으러 갈까? 아유 우리 디노 지금 얼마나 쫄려요 아이고 감독님이 아이고 잠깐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나? 지갑이 깊숙이 있으면 도겸이 형도 깊숙이 있나? 우지 형이 깊숙이 있네 안녕 지갑이 지갑이 깊숙이 얘들아 일루 도망와 일루와 얘들아 일루와 감독님도 잘 쓰다봐 안녕 안녕 여기 있네 가방 여기 있네 가방 약간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아 어렵네 나 뭘 보였어? 네 머리 금방 잡혔네 누가 먼저 잡혔어? 민규 야 디노 잡아라 디노 여기가 없는데? 없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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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지나갔어요 호시 형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약간 잘 숨은 것 같아요 저거 저거 호시 아니지? 저거 너 호시지? 아무도 없는데 감독님이 계시다고? 거기 있어 아무도 없는데 감독님이 계실 리는 없잖아 그니까 형 다 잡았어요? 디노 남았대 디노 야 저기 위에 봤어 디노 디노 없냐? 디노 어디 갔니? 그게 아무도 없지 아니 저쪽에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 이게 어딨냐? 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기 왜 감독님이 계시지? 현스키 저기 있나? 잠깐만 잠깐만 야 여깄다 야 여깄다 어디? 안 돼 잡혔다 야 저기 있었어? 아 거기 있었어 야 버논이 없어 버논이 여기 있었어 아 버논아 디노야 잘 숨어라 근데 걸렸잖아 잡혔네 둘 다 잡히면 사진이 아예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디노야 잘했어 그래도 오래 살아남았지 버논아 2분만 버논이 버논이 여기 있다 아니야 체포해 맞잖아 나이스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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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아쉽다 아쉽다 다 잡았 잡았다고? 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조용히 잡았어 파이팅 버논이 형 잡혔어? 어 소세지 찾았어 소세지? 뭐 찾았어? 소세지가 있었어? 아니야 소세지 없어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찾았어 찾았어 잘 찍기도 해야 되고 잘 숨기도 해야 돼서 어려워 그러니까 찍어놔도 잡히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구야 애교를 딱 정하자 우리 셋 셋 죽어서 거기서 셋 셋 내가 셋 죽어도 거기서 죽자고 다 먹다 윤경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롤롤롤 그게 말은 너무 하고 싶은데 입에는 있고 이거 삼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말을 못하는 타이밍이 지나가니까 그거를 장대하게 말은 하지만 그냥 속에 급한 거예요 그걸 장대하게 말은 한 거야 내가 급하긴 해 네가 말하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 어쩌라고 대장의 이름으로 내가 참는다 오케이 잘 참았어요 대장 진짜 근데 나 B를 안 가봤어 어? 그치 나도 안 가봤어 B가 진짜 복잡해 엄청 크더라고 진짜 커 시작 정환이 형 정환아 이거 이거 감옥 앞에다가 깔아놓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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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는 거 같다 여기 가는 거 같다 찜질방 릴렉스룸 스네이크 놀이방이 있을 텐데 야 이거 어쩌면 되냐 이거 진짜 어우 괜찮다 야 이거 완벽해 왜? 거기 딱 그거야? 쓰레기통이 급해요 그냥 딱이야 여기 맞아? 맞죠? 어우 무서워 뭐야? 잘 못 숨길 것 같으면 최대한 멀리라도 이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으스스 우와 진짜 없다 큰일 났다 아 야 거기 놀이방 없지 놀이방 A로 가요 A로 가겠습니다 어? 스파 샤워장 샤워장 여기? 그럴싸하게 아 너무 세 것 같은데 스파 샤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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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데로 들어가시죠 크리파트 자 아래층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야 이거 무조건이다 어디가 뭐야? 이거 무조건 뭐야 이거 뭐야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일단 다 찍어 놔 다 찍어 놔 일단 여기가 B야 여기 B 어 여기 B 어어 아 저거 내가 찍어놓는 게 좋겠구나 일단 찍어 놔 다 찍어 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여기가 B야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야 이거 잠깐만 숨을 데도 없잖아 야 찾을 것도 없고 공룡이 안에 뭘 넣을 텐데 아 B에다가 많이 숨겼을 거 같은데 이건가? 얘도 감독님 어디 있니까요? 아이씨 와 야 잡았다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와 완전 새 거야 잠깐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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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야 백 프로 백 프로 백 프로 너무 새 거야 방긋 뜯은 거야 진짜로 나 이제 숨을래 아니 문제는 어디 숨냐고 문제가 여긴 숨을 데가 없어요 야 이제 숨을 데도 찾아야 돼 오 큰일 났다 아휴 어리새가 조차도 잡혔어 거침없이 A로 간다 자 이번에는 지하층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지하? B층 나 B로 갈게 어 나 A B 갈게 명호 여기 있다 뭐야 명호 여기 있다 뭐야 명호 여기 있다 명호 명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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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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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 저기 안에 이런 데까지 안 왔을 거 같은데 없네 워 아 저기 미끄럼틀 하고 가、「 미끄럼틀?」 미끄럼틀? 야 에이씨 네네 여기 아 진짜 제가 갔던 데를 한번 가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오호 잠깐만 와 그냥 오호 와 그냥 안녕 가자 안녕 잡지 말아주라 왜 야 너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 가려고 그래 어? 내가 그냥 올라갈게 올라와 올라와 아 형 머리 잘 쓴다 야 몇 명 잡혔어? 세 명 형 이거 여기 밑에 뭐 있지? 들어보지 그랬어 여기 밑에 뭐가 있어 숨기는 거 안 돼 아 맞다 숨기는 거 안 돼 숨기는 거 안 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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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낚시려다니 와 형 지금 내가 형이 이게 얼굴인지 잊어봤어 우와 우와 스쳤나 봐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숨어 우진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걸렸네 아 형 뭐야 야 미쳤어 우와 아 입을 안 걸렸어야 되는데 아깝다 형 응? 주머니에 과자 있지? 어 먹을래? 있는 과자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대장 여기요 대장 여기요 뭐라 먹어라 나 먹어라 괜찮아 여기 감독님 왜 계시지? 감독님이 계시는 게 이상한데 여기 여기 없네 감독님은 왜 계실까 형 저기 뭐 쓰레기통 이런 거 다 지져봐봐 쓰레기통? 야 여기 숨으면 진짜 없네 없는데 한 명 나왔어 지금? 못 잡아 못 잡아 야 두 명 나왔어 민규랑 버논이지 야 버논이는 잘 숨는다 아까 전라운드도 그랬고 못 잡았어 어 끝난 거네 끝인가? 나이스 그래도 희망 있어 그니까 희망 있다 희망 있어 잡혔나 보다 나 진짜 이거 울리기 10초 전에 잡혔어 애기들은 이런 걸 하고 노나 아기들이 노는 방법 아기들이 노는 방법 호논아 너는 뭐해?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삶았어 어 너 뭐해? 찾았어? 어 아니 나 방금 여기서 내려오는데 방금 뭐해? 너 왜 여기 우와 나 진짜 이것만 참았으면 안 걸린 건데 우와 방금까지만은 그래 민규가 잘 숨었네 우리가 A를 놓쳤나? 뭐 O O 얘 안 나와 갑자기 저희 감독님 중에서 야 민규야 이제 나와 야 어디 있었어 이게 어디 있었어? 비밀이지 암만 해주지 없네 야 최근처리 이걸 못 보네 좀 죽네 얘들아 내가 왔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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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었지? 사진도 충분히 찍고 잘했어 잘했어 뭔지 모를 거야 나이스 나이스 이제 우리도 잘 숨어야 될 때 왔구나 먹기 나 두 개 건진 거 같아 두 개? 두 개는 맞아 일단 어차피 찍은 거는 다 하자 어제 한 명이니까 사진 다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잡힌 사람들은 못 해요 아 잡힌 사람들은 못 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를 못 하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왔어요 아까 여기 옆에서 알아들었잖아 이거 레드 카펫이랑 네 이거 떼 수건 카펫은 아마 카펫은 아닐 수도 있고 어그로울 거야 가운은 무조건이에요 그냥 이거 숨긴 아이템이 뭐지? 한번 좀 다 살까? 힌트 하나만 줘요 뭐 찾아야 돼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겨봤자 뭐해 어 그러니까 재밌게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 민규가 막 와가지고 막 살 찢었어 살 찢었어 막 이러잖아 일단 그거를 짓눌러주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면서 또 이게 시청률이나 이런 게 아니 근데 어차피 저거 물품을 말해줘서 찾는다고 해도 잡히면 끝이야 아 우리가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 이제 우리가 숨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숨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안 할게요 원우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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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껏 찾아보세요 네 응? 나무젓가락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이 휴지가 있었다고? 나무젓가락 없었던 거야 야 이 휴지가 있었다고? 휴지? 꽉 휴지 저거 하나밖에 없네 여기도 있다 두 개 있어 근데 두 개 있어? 찍어놓자 일단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찍어 하아 무슨 소리였어 오 욕 발생했어 하아 오 욕 발생했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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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하아 아 진짜 목숨 골고한다 이런 먹기 자, 일단 카메라 한 번 위치면 파악해. 일단... 생각보다 이런 탕 밑에도 숨을 수 있더라고. 버논아, 나 아까 저기서 있었거든. 여기? 아니. 여기 안에. 와, 미쳤다. 근데 없냐, 왜 그래, 지금? 우리가 못 찾는 거 아니지? 어? 이만치 없을 리가 없는데? 삐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와, 삐는 없는 거 같은데, 진짜로. 근데 삐는 진짜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잡힌, 잡힌 사람 있어? 없어. 뭐? 야, 왜 이렇게 잘 숨었냐, 이번에? 말도 안 돼. 야, 없어. 왜 없어? 지금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형! 비구역이 다 숨은 거 아니야? 비구역이 없어서 온 거야, 지금. 진짜?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떨려. 아, 떨려. 많이 걸리면 형만 나갈 거야?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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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brush. 너 나 보였어? 어. 근데 다 어디 갔냐?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몰라. 어디 숨어있을까? 잡혔어? 잡혔어? 우와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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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이거 뭔데? 잡혔어? 대팀 아니야? 왜 그래? 표는 그냥 나와서 한 거야? 어 왜 나왔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아무도 안 보던데? 그냥 걸어 다녔더니? 감독님 여긴 무조건 걸리는 거 알죠? 나갈까요? 나가봅시다 내가 보라색 미끄러지 좀 타봐 미끄러지 밑에서 기다려 미끄러지 밑에서 기다려 어 어 아 무서운데? 여기 있다? 어 넌 누구냐? 설마 그게 난 아니겠지? 아이 뭐야 아니 저 멍청한 놈 뭐야 아니 내가 왜 야 뭐야 너 내려오라며 초록색으로 누가 있다며 네 목소리냐 그거지 형 단체로 어디 갔어 지금 A 없어? 지금 나는 없는 거 같아 단체로 어디 뭐 했어 지금 왜 이렇게 사기쳐 지금 어디 갔잖아 다들 뭘 왜 이렇게 사기쳐야 우리 다 따로 다녀서 몰라 다 따로 다녀서 몰라 아 그래? 응 단체로 뭐 한 거 아니야? 아 참 야 이 정도면 본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로 숨을 곳이 있었다고 여기에? 아 무슨 사기지? 왜 사기라고 생각하지? 끝난 거야 이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겠니? 끝난 거야? 왜 사기라고 생각하겠니? 돌이켜보렴 아 우리 안 걸릴 수 있었을 거 같았었는데요? 그러니깐 네 졌을 거 같기도 애들 많이 찾은 거 같아 응 너희도 많이 찾.. 많이 찾았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잖아 다 죽었어 재정 결과 발표 한 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오히려 이런 잘 안 옳지 여기 여기 좀 모를 거 같아 오케이 이겼다 아 곰돌이 찾았구나 아이템 하나하나가 뭐예요? 찾은 아이템 하나가? 우리 타월이죠 우리 타월 타월 타월이 너무 빳빳하고 접혀있는 거야 누가 봐도 새 거야 아 그래 그 물 묻혀서 넣을까 생각했거든 아 그것 때문에 알았구나 냄새 맡아 봤는데 너무 상듯해 одной 입장에 어찌됏 니ets이 진 거네요 뭐 기분 좋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핫팩팀이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낫논리팀을 이기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우 역시 기적 진짜인데 아 너무 아쉽다 아 열심히 했는데 자 우리 승자의 구호를 한 번 외쳐볼까요? 뭐 외쳐? 위험한 핫팩! 어쨌든 이겨쓰기가 됐어요 그래도 저희도 전 대 구호 한 번 외칠게요 아니 진사랑 못 외쳐요 왜냐면 저희가 아니 진사랑 못 외쳐요 결과만큼은 저쯤에 팀워크는 대박이었거든요 We are not knowing 진짜 너무하다 너무 진짜로 진짜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났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촬영 때 이제 간식과 커피차를 사면 되는 거죠 멤버들도 먹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포퀄리티로 부탁드립니다 세븐틴인데요 어떻게 끝내야 되죠? 그럼 이제 원우가 마무리해주세요 네 논리가 있어도 논리가 아니다 세븐틴은 계속됩니다 고잉 세븐틴 논리가 있어도 논리가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논리가 있다 진짜 에어드롭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의심이 계속되긴 하는데 검사 안 친다니까 믿어야지 PD님을 발견을 못 했으면 편집될 그냥 대놓고 공개하고 아 방송에서 좋아 좋아 방송에 알려주실 수 벌칙이 있는 걸로 하자 2배가 내가 온다고 하자 2배가 내가 온다고 하자 믿어봐 블루팀 다운받았어? 어? 다운받았어? 어? 어 내꺼 다운받았어 그거 척척방 나가 나 같은 거 낫혔어? 나 같은 거 낫혔어? 버텼어 버텼어 나이스 우리 작전 성공해 이거는 약간 이거는 이거는 맞지 않아? 이거는 맞지 않아 문자보는 건 다 보인다 문자로 문자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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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죽은 사람 건 못 써요 음 네 그러네요 아시네 아 그렇구나 공수팀을 정해야 돼요 네 어떻게 정할까요? 자 리더들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신다 조장 대 조장으로 저희 조장 순간입니다 아니면 진짜 묵짓바 할래? 네 묵짓바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간다이 들어간다이 형님 가시죠 갑니다 찌! 느렸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한 번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찌! 너무 느리다 이거는 호흡이 안 주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무게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줘요 그럼 무게 무게 다시 하죠 아 그래 찌! 다시 다이스 세!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고 묵! 아유 나 진짜 기습 공격 좋았어 바로 가는 거 맞지? 아 묵! 빡!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춤을 잘 춰요 네 웨이브에서 들어가잖아 웨이브에서 나 그냥 안 들어가거든 달팽이 눈 같아 이게 묵! 아니지 이제 끝났죠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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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잖아 집안으로 손꼬야 묵! 바꿨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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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아아 야 왜 이렇게 잘해? 묵! 이게 느리면 안 돼 이게 날씨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바로 끝나긴 하냐 이거? 달팽인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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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나오는 거 묵! 아하하하 왜 왜 그대로 있잖아 묵! 묵! 달팽아 달팽아 뭐가 문제예요? 오! 아니지 아니지 달팽이 아니지 아니지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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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애교 이거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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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웨이브 형 이거 안 끝날 거 같으니까 묵에 묵에 붙일게요 아 이거 여기서 닿았으면 주는 거지 아니 안 닿았어 절대 안 닿았어 여기서 끝났지 알았어 가위바위보 이거 나중에 따지고 있는 네 모습 보고 있으면 진짜 부참해 묵에 묵에 묵 가 디나 가자 난 빠빠 뭐 이렇게 할게 뭐 빠빠 찌? 뭐 이런 식으로 알게 아 묵 뭐 이렇게 알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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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안 돼 이런 거 지금 기노찜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안 먹어도 기노찜 쭈쭈 아 졌어 이게 한 편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